야, 갔다 온다. 오, 여겼다. 브레이크 쪼끄러울 수 있어. 주엘키즈 화이팅! 우와, 우와. 자기야, 자랑스럽다. 순식간이네. 우와, 쿵맨. 자, 화이팅. 와, 우와, 우와. 아, 상민이 형 괜찮으셨네. 우와, 진짜 나, 진짜 이런 같은 종합을 할 수 있어. 고맙다. 화이팅. 자, 화이팅. 화이팅. 아, 이게 끝인데요, 진짜. 와,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.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? 네, 진짜 못 할 것 같아요. 얘들아! 어? 나는 못 하겠다! 내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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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용보와! 내려가서 보자! 네, 어쨌든 우리가 이틀 동안 컴백 앞도 뭔가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어, 나. 고맙다.